오늘은 심신잎을 깔아먹고 싶어서 물어, 물어, 초쌍하시고 준비했습니다. 물어, 물어, 식이예요. 둘 다 먹어야겠죠? 여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이제 끝마치고 우리가 먹을 때 밥 먹어야지 뭐 안 했는데 안 먹어야지 그래서 안 먹어야지 이제 먹고 맛있게 먹어야지 이제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옛날에는 멍게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맛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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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맛있더라구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짠 creators 옳지게 funny 옳지게 funny 안 찍어 먹어요? 몽게 몽게죠? 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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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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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옛날에는 멍게 진짜 못 먹었는데 멍게 진짜 못 먹었는데 이래서 톡 쏘는 맛이 아니야. 걔는 왜 2,000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이를 먹으면 입맛이 많이 나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살찌까봐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탄수함을... 술 맛있게 먹어요. 근데... 지금 나이 얘기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고기 먹을 때는 술 맛있으면 밥을 안 먹잖아요. 지금은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김치에서 밥을 딱 올려서 먹어야지... 아...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나이살이거든요. 먹는 밥을... 제가 20대때나 여럿때나 원무게가 48%까지 많이 말랐어요. 지금은... 16kg 쪄고 그때는 막... 살이 엄청 말라가지고 피가 저렇게 미치시는데 원무게가 48% 그랬거든요. 지금 많이 쪘죠. 근데 지금은... 그... 술 마시고 싶으니까요. 지금 뭐... 그러면... 술이 너무 안 좋고...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안주 없이... 술 먹고 있는데... 그러면... 피생하고 그랬거든요. 어지러운 것도 없고... 술도 한... 4병씩... 마시도 했는데... 지금 뇌용 마시면 그전한 경우 틀려가요. 불안하지도 못하고... 2병까지 마시는데 2병 넘어갔다. 그러면... 그러면... 아... 이게... 뇌용이... 뇌용이... 뇌용이 장사였다고... 아... 맞는 거 같아요. 진짜... 그리고... 진짜... 옛날에는... 밥... 밥은... 입도 안 됐어요. 진짜... 밥... 삼겹살 먹어서... 밥도 안치고... 뭐... 뭐... 겔찔 밥도 안 먹고... 그냥... 건더기... 국물도 잘 안 먹고... 라면 먹을 때도... 그냥... 라면 김을 마시는 거랑 라면 국물도 조금... 이 정도면 좀 먹고... 연주... 이게 그게 안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고 보자. 지금은... 그때 위험한 아이소트 파트 찍고 찍고 맛있어서 나오나봐 攀카칼 과일 치즈 모든 할머니 치즈 치즈볼 치즈 치즈 치즈볼 치즈 요즘 날씨 끊이면 제가 간 낚시 가서 낚시 가서 진짜 거기 낚시를 가면요 낚시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가다메인 그 다음에 서울하고는 비틀려요 고소스로 벗어나면 분위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평온하고 그냥 주위를 갖추고 부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에서 막 각각하게 달리다가 인가골 빠져가고 자연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참 마음속으로 좋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생활성 대단 감성 운동이나 대중계 올라오면 더 좋고요 거기서 해를 칠 줄 알았는데 바로 해떡어먹으면 더 좋은데 올해는 새까지 떠서 먹는 걸로 도전을 바로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되게 작잖아요 되게 작은데 이렇게 타계절을 다 있죠? 경우노론가울로 타계절을 다 있죠?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아직 못다녀도 그렇지 부삭부삭부삭 아직 욕하오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외국이나 해외고에서 노시는 곳이 나가면 이게 제일 생가야겠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런 다음 아이롱을 보고 한국와 창문을 스프Sub에 rooting하고 우리 회상이 넘으시면 빠졌어요 그럼 편집되었지 1990년 새롭 rage ην speak 물엿밥 물엿밥 저는 원래 해를 먹을때는 간장와사비에 넣은 고추장은 안 먹거든요 근데 쌈을 따먹을때는 이렇게 짠짠이 나오는 거로 싸서 먹어야지 근데 만약에 해 하나만 먹는다 이렇게 간장와사비 간장 간장 고춧가루 이렇게 싸서 나는 고추 정말 잠깐 나오고 있는 강아지 여기 킬마키를 그만큼 원하는 중 진짜 오래간만에 해외로 먹어요 만 원이다 한 장만하게 찍어서 먹을 Easter 안장만하게 찍어서 먹을래 안장만하게 찍어서 먹을래 5차 작년에 무의도 갔을 때 낚시를 했는데 강호 5차 5차 잡고 옆에서 낚시하시는 이 싱어 7차 그려주신 거예요 바로 가서 옆에서 햇바와 갈 거 아니에요 와 대박 얘들아 낚시를 했는데 이따가 고기 호환 인도라 이따가 고기를 고기를 나는 대파 소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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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그릇 에어판맛 이제 오전!! 케첩 임만의 비즈 먹으러 들어있어요 신경이지 언젠거 먹으러 왔어 안 받아? 술을? 거짓말하고 너무 맛있다 ella은이 여행에 그 다음 감사합니다.